인천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인천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행정을 하려면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끊임없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직부패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재영 인천대 교수는 반부패 청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확대, 내부고발자 활용 등이 필요하며 특히 내실 있는 공직윤리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정호 인천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정진호 경인일보 정치부장, 정중석 인천시 감사관 등이 토론자를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이 내년도 청렴정책에 반영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인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기상캐스터